오오오오오 야! 야 큰일 났다! 걱정 많이 한다 너가 뭐가 달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맥킹! 광수입니다 난 단양띠리띠리야 아 여기 이렇게 좋은 데를 어떻게 또 알고 온 거예요? 그 부분에 어머니가 하시는 데인데 여기 계곡에 송어 향어 뭐 다 이렇게 풀어놓고 닭하고 뭐 이런 거 파는 데거든요 오늘 올라가기 전에 아 그리고 동생이 오늘 아침에 송이를 좀 따왔어 그리고 송이도 좀 먹으셔 아니 송이 버섯은 많이 들어봤는데 비싸요? 다른 버섯에 비해서 비싸요? 비싸지 몇십만 원씩 하지 진짜로? 근데 지금 고기 삼겹살보다 더 비싼 거네 그러면 삼겹살을 소고기보다 비싸지 아 진짜로요? 오오오오 진짜 이게 동생이 따온 거야 산 게 아니고 산에서? 어어 그게 많진 않지만 그거에다가 백숙이랑 회랑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을 거야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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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향어의 송이 버섯 향어의 송이 송이 버섯 먹방 와 후 먹방 같이 하는 거지 자 향어의 송이 버섯 먹방 와 후 아니 근데 갑자기 또 왜 부른 거예요? 아니 뭐 송이 버섯 먹방이라 그러는데 뭐 뭐 나이 있는 분들만 좋아하지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웃겨? 아니 송이 버섯 젊은 사람 잘 모르나? 알긴 알겠지? 근데 웃긴 게 없잖아 보석이 잘 그래가지고 아 독보섭 그거 하면 되겠구나 시신하고 준비해가지고 아 거품 이렇게 해가지고 오 괜찮다 찍어지는 척 해갖고 독보섭 몰카입니다 고기 봐 좋지 않아 때깔 어? 막 텅텅하지? 하도 잘 먹어갖고 맛있어 아 이제 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응 유튜브 다 됐네 이제 갑자기 둘 나랑 같이 렛츠고 가자고 너 말고 다른 여자들도 탱노 탱노 근심은 사라져 좋아요 많아져 너 거기 어디냐는 길문 계속 쏟아져 쉿 이젠 주말에 뭐 할지 고민하지 마 girl 공가루 좀 넣고 네 이건 민물음 콩가루 뭐 뭐라고요? 콩가루 콩가루 집안이라고요? 그냥 콩가루요 아 그래요? 콩가루라고 그러니? 콩가루라고 그러니? 하하 하하 말짱사지마 반응 말짱사지마 반응 말짱사지마 반응 하하하하하하 아 심장 그 간이 콩할 만하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간이 콩할 만해? 누가 간이 콩할 만해? 어 뭐야? 으어? 아이씨! 뭐야? 이것도 단양에서 안 먹혀 뒤에 개 있다 막 몇 달씩 그냥 하다가 곱하는 거거든 개수 씨 이거 맥주하고 맥주 향 좀 이거 먹고 송이 먹는 거예요? 어 이제 향 먹고 그리고 백숙하고 도리탕에다가 송이 같이 먹으면 맛있지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좀 넣고 콩가루 좀 더 넣어 콩가루 좀 더 넣고 됐어 오케이 고추 으악 고추 으악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아 9.4원이보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회덮밥이 아니라 그냥 회무침인 거죠? 그렇지 이거는 그 그냥 먹는 거 보다 다 이렇게 직접 다 옆에서 농사지셔가지고 이 야채나 이런 것도 다 금방금방 뜯어서 해주시거든 농약 같은 것도 안 치고 아 농약은 좀 뭐 모르지 내가 농사 좋은 게 아니니까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음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그냥 첫눈에 반한다는 이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 오오 야 이거 뭐야 형님 그거 지금 반폭이탕 반폭이탕 이게 아침에 가서 따온 반양송이 내 친동생이 따라준 거야 알겠습니다 그거 하려고 그냥 쓸어가지고 배쪽에 넣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걸로 먹을 거예요 그냥 기름짱을 쓰고 아 그냥 기름짱? 기름짱 드릴까요? 잘 할 수 있죠? 내가 두고 있어요 어 봐봐 네 누가 봐도 이거 도적당이지 그치? 딱 봐도 이야 사이즈도 이 사이즈가 진짜 맛있어 이거 내가 니들 사줘서 자랑하는 게 아니야 전 모르겠는데 어? 어? 뭘 몰라 아니 아니 옆에 지방 방송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할 때 이제부터 말하지마 형 그럼 지방 방송 아니 저거 요즘에 골프 시험 있겠네 진짜 아니 아니 아 해골 때부터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아 예 어? 이야 이거 한 번 봐봐 아 근데 형님 응 요거랑 요거랑 모양은 약간 다르긴 한데 아 요렇게 해줘 요렇게 약간은 좀 다르긴 한데 강수가 된 게 형님 거고 그치 형님이 된 게 강수 거는 뭐를 뭐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누구 거라고요? 혁창진 형님 거 이 형님 거 이거는? 이 거 이게 제 거라고 근데 발가락 얘기하는 거? 발가락 얘기하는 거 기름짱 찍어야지 이거 오리지널 기름짱 네 어? 이거 다 내가 사는 거다 아 엄청나 와 맛있지? 호가 그냥 항구로 와 있는 거 같지 않아? 아 진짜로 하얀 이야 잘하나 오 오 와 와 후 오 오 오 오 아유 잘 먹네 음 잘 먹으니까 이쁘네 또 네 네 네 그 정도 치얼 오 오 오 오 와 오 오 아 저 순종이 형이랑 진짜 맛있다 도은이도 한 개씩 드세요 어 예 상남자 순종이 자 먹어봐 와 와 출세했다 진짜 왜 오 오 왜왜왜 아 미식거림 속이 화장실을 갔다 오신다 속이 왜 미식거림? 너 요즘에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입에 지금 막 막 떫은 맛 같은 게 있지 아 그래요? 약간 막 마취크림 살짝 막 그런 느낌 같은 거 향이 세서 그런가 향이 세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를 송이그란? 뭐를 송이그란? 이거 뭐 좋은 거 참여해놨더니 뭔 내가 이따가 네 상진이 옆에서 내가 뒤로 그냥 확 넘어갈 테니까 알았어요 근데 그거 타이밍 잘 맞춰서 해야지 아니면 나 이거 카메라를 못 잡아요 내가 상황 보고 네 네 왜왜왜 속 왜왜 속왜왜 속왜왜왜 왜왜왜왜 액션 어? 뭐야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둘 asia 통 얼마나 들어갈처럼 5000 후반라 텐 비문 진 액션 하니라구 이건아니라구 내게 보이지않아 아직도 내사랑하나 꺼친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불안한 눈빛과 아니 119 전화부터 하라고 장난하냐 무슨 장난? 치약이라고? 치약이라고? 하지만 없죠 저를 인정할 사람 놀랬잖아 지금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야옹이예요 야옹이예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놀랬으세요 많이 놀랬으세요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